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메, 어미가 가로대,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요하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 장사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에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EM과 교육부의 금요 모임이 오늘 저녁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작년부의 금요 성경 공부도 저녁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금요 성경 공부는 오늘과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하고 하반기 정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몇 진지하시죠? 오늘이 11월 30일, 11월 마지막 날, 이제 금년도 한 달, 12월 한 달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 16장까지 사사들에 대해서 보았고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사사기 남아있는 다섯 개의 장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의 혼돈상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혼돈, 기준이 없으니까, 진리의 기준이 없으니까 온통 혼돈, 혼돈상을 보여주는 장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미가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람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르되 내 아들이 요하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 되찾은 그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혼돈스러운 일이에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 그 무엇의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10개명 중에서도 제1개명, 제2개명이었는데 도무지 게시도 개명도 말씀도 잃어버린 세대가 뒤죽박죽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예로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하니 얼마나 혼돈스러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미가라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으로서 섬길 수 있게 하신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 아들 중에 하나 택해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벗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다라. 자기가 제사장을 삼아요. 이런 혼돈상을 보여주는 것이 6절 말씀이죠.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어서 왕정시대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 이제 사사들도 사라져버린 혼돈기.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기준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 개시를 잃어버린 시대, 말씀을 상실한 시대는 자기가 기준이 돼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나라가 있는데 나라의 왕도 없고 헌법도 없고 법률도 없고 규칙도 없으면 그야말로 무정부 시대 혼돈만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소위 애너키라는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왕도 없고 사사도 없고 그래서 이 왕이 없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말씀 말씀을 상실한 시대 요즘을 가르쳐서 소위 다원주의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플로리스틱 소사이티라고 하는데 이 다원주의라는 말이 뭐예요? 원 기준이 많다라는 겁니다. 다원 원점이 많아요. 그러니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그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막 저주를 해댑니다. 이거 가져간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을 해댑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실 누가 가져갔어요? 아들이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 저주가 아들에게 임하게 된 판국이 아니겠습니까? 생활 속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함부로 저주의 말을 내었다가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순범계 최자실 목사님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 장교로 갔는데 휴가를 얻어가지고 집에 와서 그냥 아들이 어머니 속을 팍팍 긁어놓는 그런 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젊은이 자식 턱주가리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저주의 말을 한 거예요. 내가 휴가를 마치고 자대로 복귀한 아들 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폭발사고가 나가지고 아들이 턱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아니 무심결에 화가 나가지고 내뱉은 저주의 말이 아들에게 그냥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은 씨가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감정적으로 격앙이 됐을 때 그때는 입을 다물어야 될 텐데 그때 내뱉은 말이 씨가 되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그것은 불행한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산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조차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라. 저주의 말을 버리라.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한다고 내 마음속에 저주의 생각을 품는 것. 위험한 일입니다. 마음속에 풀던 저주의 생각이 입술로 나오게 되면 이게 저주의 말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 저주의 말이 돌아다니다가 정말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다름 아닌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것이 실현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기준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졌다고 저주의 말을 내뱉었다가 그것이 아들인 줄 알고 다시 축복하느라 이렇게 그야말로 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상실한 시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어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십계명도 모르고 그저 내 생각에는 내 속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가? 우리 생활에 신앙과 생활에 절대적인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말씀을 모르는 백성은 불행한 백성 오세여서 말씀 아닙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지식이 무슨 지식입니까? 세상 지식 인본주의 지식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섬기는 도 그것을 모르니까 자기 소견에는 옳다고 하지만 그것이 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행한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요하를 섬기라 그리하면 요하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내 생각과 감정대로 자행자제하다가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상을 세우는데 지 마음대로 자기 아들 가운데 떡하니 세울 수가 있어요 오직 아론 제사장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쉽게 명 율법이 그렇게 확실하게 규정을 해놨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것도 제 소견대로 행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한 달밖에 남아있지 않은 2018년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니까 우리가 비로소 아는 거죠 그래서 연말연시 가장 분주한 시간이겠지만 성경책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 평강과 소망이 여러분이 마음과 생활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개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세상 속에 방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몸은 병들었으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비하고 섬겨서 하나님께서 그 병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단아님 이 다원주의 시대에서 제들이 절대적인 표준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 진리를 따라 행하는 교회 오직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점 이랄선교단 이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성령과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